최예나 양 최예나 양이랑 예나 언니도 너무 웃겨요 예나? 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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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테니까 으응 하얀색이 누워야 해 어이 예나 아이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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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이 무슨 맛이냐 하얀색이 무슨 맛이야 하나 부셔드려 손으로만 넣어주십시오 한 번 인형 포기십시오 안녕? 아, 엉뚱했어. 아니, 엉뚱이 형부에med을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 언니가 있는데 카메라 돌려보다 깜짝 놀랄실 거에요? 어머...민주 지금.. 실제로 보시면 다 깜짝 놀랄실 거예요? elesï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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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er ele 해주세요 destino esto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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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이... 안유진 양이 진짜... 대형견 같다고 해야 되나? 우선은, 낸내소 없어요. 어? 안 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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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떨어졌어? 안 돼서. 빨리 와봐. 야. 야. 언니. 유진이. 유진이가. 안 돼서. 안 돼서. 언니. 이건 누굴 거예요? 뒤에 바로 봐라. 야. 제 침대에서 나와주세요. 이 언니. 왜요? 누구 침대. 누구 거 같니? 다 나가. 민주 언니가 나가면 될 것 같다. 민주가 좋아. 민주 좋아. 고맙다. 고맙다.